여러분은 이화여대가 얼마나 대단한 대학교인지 아시나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화여대를 잘한다 자부하는 제가 숨겨진 몇 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메르스 갤러리라는 DC인사이드 커뮤니티가 생기고 나서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를 기점으로 어느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 마냥 여성들은 남성혐오를 시작했으며, 그녀들은 입을 맞춘 것 같은 일관된 행동으로 남성혐오밈을 생산하여 여초 커뮤니티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들은 그 자극적인 도파민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정확하게 2015년도까지는 출산율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2015년도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박살나고 남녀간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뭔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2015년 5월 29일에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단 3일 만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혐오라는 정확한 키워드를 가지고 목적성을 정확히 띠는 밈을 수도 없이 생산하게 되었는지 정말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외부 세력이 그 전부터 이런 류의 혐오 밈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피해망상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남현밈을 만드는 커뮤니티로 바뀔 리가 없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거죠. 실제로 메르스 갤러리가 만들어진 초창기의 메르스 개를 왜 만들어 미친 크크 라는 식의 자조성 섞인 디시 인사이드 특유의 블랙 유머만 가득한 갤러리였지만, 갤러리가 만들어지자마자 수많은 여성들이 좌표를 찍은 것 마냥 순식간에 달려와서 라면 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시작한 순간을 2015년도 메르스 갤러리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2013년도 여초 커뮤니티에 작성된 이화여대에 대한 글을 보시면, 여전히 진행 중인 남성호월주의 때문에 이화여대가 까이고 있다. 남성들은 이대생들을 대부분 꼴팸이 아니냐 빼앗거리면서 근거 없이 우기고 있다. 하지만 FM리즘은 하나의 사상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소크라테스 같은 사상가가 왜 그렇게 맞냐고 화를 내는 꼴이나 다름없다. 남성호월주의로 가득 찬 그 덜떨어진 생각머리를 동정해주고 싶다. 이 글을 보는 수많은 여서성들의 생각이 전환되길 바란다. 당신의 딸과 당신의 딸이 살아갈 세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남자들이 하도 꼴 FM 꼴 FM 하길래 뭐 얼마나 안 좋은 건가 했더니 사상이라는 걸 알았어. FM리스트 여성학이 왜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걸까 못 배운 티내기는 짓짓. 난 이런 글 보자마자 이런 생각 들더라 만약 현실 소개팅이나 우연히 썸탄 남자 중에 저런 남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맞아 나도 그런 생각 가득 차서 연애 못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2013년도 그 훨씬 전부터 이화여대는 여성들에게 피해의식을 주입하고 있었죠. 여성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성 탓으로 돌리고 여성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남성 탓으로 돌리면서 여성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게 천천히 세뇌작업을 해왔던 게 이화여대입니다. 2013년도 그 전부터 이화여대에 대한 글을 쓰며 여성들에게 피해망상을 전파한 이 여자. 이 여자는 수도 없이 많은 이화여대 글을 써가며 여성들의 사상을 개조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한두 명이라고 생각되시나요? 2015년도 메르스 갤러리가 생겨났을 때 정말 우연찮게 수많은 여성들이 그 커뮤니티로 몰려가 중독성 있는 남현밈을 만들어냈을까요? 2013년도에 이미 지금의 fm리즘들이 하는 말과 행동양식들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식한 남자들의 모습 진짜 싫다 도대체 남자들의 논리엔 논리가 없다. 라는 저 말은 2024년도에 여성이 말한 게 아니라 10년 전 2013년도에 여성이 말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 주관적인 행복도 최하점을 찍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신경증 경향이 가장 높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10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세뇌를 시킨 세력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팩트이죠. 10년 동안 피해망상글에 노출된 여성이 세뇌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인 거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맛이 가버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누구보다 이화여대에 대해 잘 아는 내부고발자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현생의 위협을 느끼는 은희의 방건복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구를 이기기 위해선 해처리를 박살내야 한다.